둘이서 게임을 했을 때 정말로 룰을 어기거나 하는 것들이 확실하면 그때는 그렇게 우리가 놀 때 너희들이 놀 때 이렇게 이렇게 하는 방법을 하지 말고 해보자 하는 것들을 미리 좀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해주시고요. 그걸 어겼을 때는 그러면 기분 나쁠 거다 그래서 하여튼 한 아이가 한 아이를 아주 무지막지하게 힘으로나 어떤 능력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. 지배하는 것들은 막으시고 공평하다고 둘 다 느낄 수 있도록 엄마가 반응을 하셔야 돼요.